안녕하세요. 힘내라 독학 일본어 첫걸음 멀리뛰기 저자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오가입니다. 오가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가 제목은 하야시사니모 아게마스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아게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있지요.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주다라는 이 말은 몇 그룹 동사일까요? 아게르는? 예, 이 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게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아게르의 활용, 마스형 활용은 어떻게 될까요? 아게마스, 아게마생, 아게마시다, 아게마샌데시다 이렇게 활용한다는 점 기억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게르는 주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말에는 주다라는 표현이 그냥 주다라는 동사 하나인데 일본어는 아게르도 주다라는 표현이지만 코레루, 코레루도 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해석이 아게르도 주다고 코레루도 주다예요. 자, 그러면 언제 어떤 때 아게르를 쓰고 어떨 때 코레루를 쓰는지 이거를 구별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게르를 먼저 보면요. 아게르는 내가 제3자에게 무엇을 줄 때 쓰게 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다. 이럴 때 아게르를 쓰게 되겠고요. 또는 제3자가 제3자에게 줄 때도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또 다른 남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일 때는 아게르를 쓴다는 점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패턴을 보시면은요. 누구누구, 니, 에게라는 뜻이고요. 오, 무엇무엇을 아게르, 주다. 이런 말이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예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와타시와 도모다치니, 게키오 아게마시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주어 나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아게마시다 주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되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좀 볼게요. 아까 아게르는 내가 남에게 준다. 이럴 때 쓴다고 했습니다. 자, 와타시와 도모다치니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도모다치, 남에게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게마시다 를 쓰면 되겠습니다. 구레로를 쓰지 않았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카무라상과 모리사니, 노토 아게마시다. 이 문장을 보면은요.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런 패턴이 있는데 나카무라상도 제삼자, 모리상도 제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구레로를 쓰지 않고 아게르를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치치와 하하니, 프레젠토대, 하나오 아게마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로 꽃을 줬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아빠도 엄마도 지금 남이 남에게 준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패턴 가볼게요. 자, 아게로라고 하는 말은 주다라고 하는 말로 내가 남에게, 남이 남에게 준다. 라는 말인데 그 남의 정의가요. 내가 남에게 줄 때 자, 내가 남에게 줄 때 이 남은 윗사람한테 아게르를 쓰면은 조금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게르를 쓸 경우에는 아게르를 쓸 경우에는 그 주는 대상,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라든지,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라든지 식물한테 물을 준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거가 적합하고요. 아게르는 윗사람한테 쓸 때는 아게르를 직접 쓰지 않고 사시아게르라는 말을 쓰는 거가 적합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의 드리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예, 드리다 라는 말은 윗사람한테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주다라는 말은 친구한테 주다 윗사람한테, 선생님한테는 드리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일본어도 구별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좀 보실게요. 와타시와 다나카샤쪼니 와잉오 사시아게마시다 사시아게르 이 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마시다로 활용을 하죠. 사시아게마시다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와타시와 이누니 에사오 야리마시다 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야르라고 하는 말은 얘도 아게르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인데 개한테 뭔가를 주다라고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아게르를 쓴다고 했습니다. 아게르를 써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아게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게르보다 특히 개나 고양이, 동물한테 먹이를 주다라고 할 때는 야르를 쓰게 됩니다. 야르 같은 말인데 대상이 동물일 경우에는 야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에사오 야리마시다 먹이를 주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죠. 꽃에 물을 주는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니 미주오 야리마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게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혹은 누군가가 남한테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주는 대상에 따라서 아게르를 쓸 수도 있고 사시아게르를 쓸 수도 있고 야르를 쓸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니에 관한 조사, 니를 좀 총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조사, 니는 첫걸음 책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배웠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싹 한 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아사, 로쿠지니, 옥기마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시간 뒤에 니가 붙으면 네, 그냥 몇 시에 이런 뜻이 되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테이블루 노 우에니 내꼬가 이마스 자, 이 말은 위에라는 말로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니는 위치를 나타내는데 위에 하면은 우에니가 되겠고 아래에 하면 뭐가 되죠? 싯다니, 안에 낙가니, 바깥에 솟도니, 옆에 요꼬니, 도나리니 이런 표현들 배운 기억 나실 거예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니는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장소에도 쓸 수가 있죠? 어느 장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에 니는 한국어로 다 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장소에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말을 쓸 때 쓰는데요. 보세요. 테이블로는 우에니 내꼬가 이마스 그렇죠. 고양이가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존재하는 동사 이마스 아리마스 이런 표현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가 바로 대죠. 똑같은 장소에다가 대를 붙이게 되면 얘는 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디 어디 에서 그 장소 에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 좀 생각을 해보면 교실에서 그러면 교시츠 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실에서 뒤에 존재를 나타내는 말 아리마스나 이마스가 오면 어색해집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렇게 대가 들어갈 때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가 적합할까요? 교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라든지 교실에서 책을 읽습니다. 라든지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오는 거가 적합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니 라고 하는 말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그 장소에 뭐가 있다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낸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에는 또 다른 쓰임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도시옥간이 익히마스 자,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도서관에 갑니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니가 또 앞에 나온 니하고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선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거를 나타낼 때도 니 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데가 도서관이면 도서관 이 익히마스 학교에 가면 가꼬 이 익히마스 일본에 가면 니혼 이 익히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행선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또 다른 조사 에 로 쓸 수 있다. 요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니하고 에는 뜻이 거의 비슷한데 에는 그쪽 방향으로 라는 의미가 조금 더 좀 추가가 되어 있고 똑같이 행선지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주의할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는 발음이 원래가 헤죠. 헤 그쵸? 헤 라고 읽는데 조사로 쓰일 때만 발음이 에 라고 되죠. 그러니까 바꿔서 읽어볼까요? 도서관에 갑니다. 에 를 넣어서 읽으면 도서관에 익히마스 이 말은 도서관에 익히마스 이 말하고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를 보이겠는데요. 가방우 가이니 익히마스 여기서의 또 니는 어떤 뜻으로 다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사러 간다. 자, 가기는 가는데 뭐 때문에 가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언, 무언, 무언을 하기 위해서 간다. 무언, 무언을 하러 간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니, 이, 그, 이 패턴에 넣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니 앞에는 동사의 접속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의 마스형 와 결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니는 이 동사의 그 행위를 하러 간다. 이런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러 가기 때문에 가이니가 됐죠? 자, 마스형 한번 볼게요. 먹다 자, 먹습니다는 타베마스 라고 하는데 마스형 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중형으로 고쳐놓고 마스를 뺀 이 앞부분을 마스형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니를 바로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타베니 익히마스 이러면 먹으러 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마시러 간다. 어떻게 될까요? 노미마스 니까 노미니 익히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니는 행위의 목적이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 사항은요. 이모 또 니 신봉호 아게마시다. 오늘 배운 사항이네요. 누구누구 에게 무언 무언을 주다. 행위의 대상을 나타낼 때도 니를 쓰는데 이 경우는 에게 라고 우리말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음 크레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게르 아게르는 주다 라는 뜻이었고 같은 말로 크레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동사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아게르는 내가 남에게 남이 남에게 주다 이럴 경우에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크레르는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느냐 남이 나에게 줄 때 크레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줄 경우 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쓸 때도 크레르를 쓰게 됩니다. 자, 패턴을 보시면 누구누구 에게 무언 무엇을 주다 이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나 내 가족에게 줄 때는 크레르를 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크레르도 처음 나온 동사인데요. 몇 그룹 동사일까요? 이 그룹 동사죠? 자, 그러면 활용 어떻게 될까요? 마스용 활용은 크레마스 크레마생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보시면서 크레르의 쓰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하야시상가 왔다시니 유비와오 크레마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누가 누구한테 줬느냐 그거를 봐야 되죠. 누가 줬죠? 하야시상 남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왔다시니 나에게 무엇무엇을 유비와오 크레마시다 줬습니다. 이런 말이 될 텐데요. 내가 줄 경우는 악의 룰을 쓰지만 남이 나에게 줬을 때는 크레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왔다시니 라고 하는 말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없어도 말 되겠죠? 하야시씨가 반지를 줬어요. 이 말 됩니다. 일본어로 하야시상가 유비와오 크레마시다 이렇게 해도 왔다시니 생략을 해도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도모다치가 왔다시니 에가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거 역시 친구 남이죠? 남이 나에게 티켓을 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 볼게요. 도나리노 코드모가 와따시노 무스메니 부도오 그레마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좀 길어봤자 옆집 아이는 남입니다. 여기서 남이란 내가 아닌 모든 타인을 남이라고 합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어요. 토나리노 코드모가 옆집 아이가 누구에게 줬을까요? 와따시노 무스메 내 딸이죠. 내 딸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에게 줄 경우에도 아게르를 쓰지 않고 그레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나리노 코드모가 와따시노 무스메니 부도오 그레마시다 포도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실게요. 플러스인데요. 구다사루 구다사루 라는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루는 단순히 주시다 주다 라는 말인데 이거를 윗사람한테 줄 때는 한국어로도 선생님한테 책을 줬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나한테 책을 줬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선생님이 나한테 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일본어도 주시다 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구다사루 라고 하는데요. 몇 그룹 동사일까요? 1그룹 동사인데 얘는 마스용 활용을 좀 특이하게 해서 구다사리 마스가 아니라 구다 사 이 마스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이건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십니다. 이런 말인데요. 문장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부쪄와 단조비 프레젠토대 이쯤오 와잉오 구다사 이 이거는 주십니다. 라는 말이죠. 부장님은 생일선물로 항상 항상 주시기 때문에 구다사 이 마스 단순 서술을 나타내는 습관을 나타내는 마스용을 썼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시면 나카무라 센세가 무스매니 에홍오 구다사 이 다 이거는 과거형이죠. 나카무라 선생님이 딸에게 나의 가족이니까 남이 내 가족에게 줬으니까 크레루를 써야 하는데 대상이 선생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구다사 룰을 쓰게 되는데 과거형은 구다사 이 마시다. 구다사 리 마시다가 아니고 구다사 이 마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볼게요. 제목부터 보실게요. 빵집에서 받았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빵야 까라 모라이 마시다. 이런 제목으로 모라오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오는 받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게루와 코레루는 우리말로 둘 다 주다 라고 해석이 돼서 어떤 경우에 누가 누가 어떻게 뭐 줄 때 이렇게 구별이 필요했지만 모라오는 그냥 받다 라고 해석을 하면 그냥 모라오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받다 패턴은 비슷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받다 이런 패턴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니 대신에 까라를 쓸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다 이런 말로 니 를 써도 되고 까라를 써도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계속 계속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나는 엄마로부터 용돈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엄마에게 받다 요거 니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까라를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굳이 왓다시와 이거는 생략을 해도 본인이 말을 하는 거니까 주어가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을 해서 말하는 게 더 간결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모리씨는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자 모리씨 에게서 기무라씨 에게서 받은 거죠? 모리상 와 기무라상 니 기무라씨 에게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역시 니를 까라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쓰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빠는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은 경우인데요. 여기를 보실게요. 찌찌와 가이샤 까라 보너스 오 모라 이마 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거를 니 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찌찌와 가이샤 니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어색합니다. 니 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앞에 올 경우만 좀 쓰는 거가 좀 자연스럽고요. 뭐 도모다치니 모라 이마 시다. 지치니 모라 이마 시다. 이런 거는 되는데 이렇게 회사 회사로부터 받는다. 회사나 단체 이런 데서 받을 때는 니 를 쓰면 조금 말이 어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않고 가이샤 까라 이렇게 까라를 붙여서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학교로부터 학교에게서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갖고 까라 모라이 마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 볼게요. 가조 까라 시료 모라이 마시다. 과장님에게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사람이니까 까라를 써도 되고 또 뭘 써도 되죠? 니를 써도 되겠습니다. 예,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따다 끄 라는 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다 끄 받다 라는 뜻인데 자, 이거 정중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따다 키마 이렇게 되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어디서 쓰죠?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이 맞는데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이 차려준 음식을 잘 받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따다 겸손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라고 합니다. 자, 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요 라고 말을 하는 거가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겸양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를 저라고 하는 겸양어가 딱 있는 것도 있지만 한국어로 받다 받다 라고 하는 말의 겸양어가 뭘까요? 한국어로요. 받다의 겸양어가 있을까요? 아,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우도 받다고 이따다꾸도 받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따다꾸는 나와 저의 관계처럼 받다 라는 말을 겸손하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윗사람한테 뭔가를 받을 때는 모라이마시다 를 쓰는 것보다는 이따다키마시다 를 쓰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부쪼니 와잉오 이따다키마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부장에게서 와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부쪼니 와잉오 모라이마시다 이 말과 같은 뜻이지만 좀 더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고 부장님에게서 받았죠? 사람이니까 니 대신에 까라를 대신 쓸 수가 있겠죠? 요 사항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께서는 미니테스트, 문형연습, 워크북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본어 실력 멀리 멀리까지 일치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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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